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 그런데 피의자와 검찰 수사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여성 남성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거 모르실 분이 전혀 아닌데 총리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뭔가 검찰의 수사가 가혹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정작 팩트도 총리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냐 100만냐 이런 거 따지기도 싫고 여성만 둘이냐 셋이냐 이거 따지기도 싫은데 자꾸 총리든 누구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시니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총리는 여성만 둘이라고 하셨지만 아들의 변호사까지 당시 조국 장관 자택에 있었던 조국 측만 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남자 변호사 2명 남자니까 총 3명의 남성까지 6명 있었고 검찰은 여검사와 여수사관 포함해서 6. 굳이 따지면 6대 6이었고 남녀 비율도 비슷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시간 압수수색 두 차례 영장 발부했고 실제 압수수색은 6시간밖에 안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요 사실도 다르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현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재수, 변창훈, 압수수색과 비교하면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총리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보도 내용이 좀 다른데 6대 6에는 7대 5라고 보도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댁에 딸과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이후에 검사 2명, 조사관 4명, 6명이 갔는데 그중에 둘이 여성, 넷이 남성이었고 그 다음에 정경심 씨, 변호인당 3명 중에 1명이 여성, 2명이 남성 이렇게 다 치면 7대 5긴 합니다. 어쨌든 여성만 둘이 있는, 여성만 있는 집도 아니었었고 저는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과묵하거나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저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를 보고 나서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고 대통령의 인권 문제도 의도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말로 검찰을 지금 압력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지금 현 정부를 믿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석할게요. 그랬을 때 리더의 함정이라고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보고 체계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건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바보만 든 저 보고를 올리신 분이 잘못하신 거고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뉴스 안 보고 말씀하셨다면 경선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오히려 팩트가 나옴으로써 그 과묵하고 절제된 말을 하고 뭔가 신뢰성을 잇는 이낙연 총리 자체도 이미지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나쁜 행동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1시간이라는 수치, 아까 200만 명이라는 수치 저 사실 그 얘기 아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답변을 다른 쪽으로 했던 건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불필요하고 핵심도 아닌 걸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저는 아까워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얼른 조사하고 검찰개혁이니 뭐니? 그래 검찰개혁하고 불법적인 사무소 위조니 무슨 자본지장법 위반니 이거 조사하고 둘 다 하면 돼요. 검찰개혁도 하고 수사도 하면 돼요. 그런데 꼭 뭐하나는 선이고 뭐하나는 악의고가 얼마나 지금 우수한 국민들을 정말 수준 낮게 만드는 정치 공방입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얘기는 조금 저는 리더십 부분에서 오히려 보고하신 분들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예. 자 박정혜 대변인이 또 이런 건 또 잘하세요. 청와대도 있었고 또 정무부지사도 하셨으니까 이총이가 동알복 기자 선배잖아요. 제가 선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니까 얘기 좀 하세요. 총리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군요. 그리고 전날 아까 앵커 소개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저게 딱 하루가 바뀌자마자 저런 보도가 지금 나와요. 보도가 나오고 마침 제가 아까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자체를 한번 이종글로 형이 대정부질만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하루 종일 대정부질만 하고 뭐 하는데 다 기억 못하고 언론인들이 다 그 픽업 못합니다. 딱 정리된 정해진 부분에 잘 들어봐라고 이렇게 슬쩍 사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건 가정에 가정은 가는 거니까 총리실에서 아니라고 할 거고 저기 이종글 의원님도 아니라고 할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의심의 가정을 여러 가지 섞어서 하면 이종글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라고가 사전에 혹시 시나리오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거라면 진학연 총리께서 저렇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도성이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저는 총리께서 너무나 잘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총리께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대목입니다.